. 아 옥수수맵이다. 아! 좋아 근데 이제 또. 아! 잘 안찾아져. 아니 나는 좀... 좋아 좋아 좋아. 어디 가? 못 봤나 보다. 나 혼자 하지 뭐. 아이고 이건 재키랄 형 뭐예요 술래? 어떤 술래예요? 릴리셔스 형 뭐 트래퍼예요? 아니면 뭐 전기톱이에요? 투명이에요? 여보세요? 그거 판단하지 그래? 길용이 형의 판단이에요. 아 길용이 형의 살인무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으아악! 벌써? 뭐야? 한눈만 팬다. 으어어! 어 살려주세요. 전기톱이다.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시동 건다. 어디로 갔느냐? 고깃덩어리! 어? 지수님 어떡해! 고깃덩어! 어이구이! 뭐 하냐! 할아버 poly 와 개무섭네 지, 지수님. 한번 볼 수 있을까? 장롤전에 원하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를 1900점으로 만들어주셨죠? 피한성 한개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지하야 지하야? 예! 너의 비명소리가 참 듣기 좋아 아름다워 거의 연지수님 술래확정인데 ㅋㅋ 그래도 구하러 가야되지 않을까요? 아 아 아 야 우리 귀여운 동생 어디가니 아 아니지 응 아니야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힐좀 해줘 헤헤헤 어딨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허 옆에 있다고요? 아 진짜 죽었다 아이고 에휴 가셨네 이게 시야가 좀 어두워 여러분 눈이 많지만 저는 두개뿐이잖아 시청자분은 봤나보네 화면에 잡혔데 형만 못 봤나보다 아하핰 어하하하 좋아PLE 아이 지준이 못살렸네 아깝다 wszystko 있구나 Wg 너무 무서워 웡 앙 진짜 무서워 아 죽다 어디 걸어갔을까 아이고 밤이 형 죄송합니다 저 지금 잡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 아 뭐야 이거 안맞아 이게 오버롤충님 감사합니다 아 아깝다 이거 한바 어? 뭐야 이새끼 가서 맞아줬나 본데 야 거기서 나와 좋아 음 좋았어 제가 지수님 몫까지 살아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 음 아니구만 과연 길룡이 이호하는 어이가 어떠지? 몇 명이나 잡을 것인가 과연 길룡이 이호판에 어 뭐야 벌써 한개 남았어? 길룡이 어떻게 한개 남았대요 형 어 망이야 으아 으아 으헣 으아 하하핳핳하핳핳핳핳핳 흡핳핳핳핳핱 샤워! 살려주세요. 아깝다 아 야 저걸로 졌어. 흐하하핳pha 오이거 무서워라 아 좋아 일로와 오 이거 무서워라 숨이 안 저려서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니가 니가 보이는구나 오 니가 보이는구나 좋아좋아 어디있니 이거 하긴 더 내급해야지 치료부터 하는게 알겠는데 좋아 다 열었네 발전기 아구 발전기 다 열었네 어디있니 어딨어 어딨어 내가 손이 좀 거칠어 이해해주세요 운이 어디죠 운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 너 몰라 난 알았는데 알긴 알았는데 어디갔어 운 어? 니가 안맞아? 아 도망가자 안되겠다 오케이 어우 어디로 갔을까 흐어어어얼 흐어어어어어 어우 더지 이거 이제 아 안되겠지 combin 얘 아이구 퐁둥님 어디갔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세상에 이런 행운이 이런 행운이 어딨어 다들? 어디로 왔어? 뭐야? 어딨는거야? 안 부르겠는데? 어딨는거야? 빨리 나가세요 다들 다 나가요? 빨리 도망쳐 빨리 내가 아이템 써줄게 아이템 좋아 뭐지? 좋아좋아좋아좋아 도망가야지 교정이 형 뭐하여? 못잡아요? 어딨는거야? 계속 저기서 엔진만 찍히고 계시네 출구 한계가 아니에요 이 게임은 출구 한계가 아니에요 뿡덩이 벌써 나갔다 뿡덩이 벌써 나갔다 야 내 전기톱이 배고파하는데 어떡하냐? 뿡덩이 벌써 나가셨어 나갔어? 이 배신자같은 새끼 배신자라니 지수님 혼자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나 더 죽자 한 명 더 죽자 응 엿 안돼 나나나나나나 아니 내가 길을 모르겠 나 길을 잃어서 내가 살인자인데 어디야 여기가 출구가 출구가 어딨지 한계가 여기있다 여기가 어디야 돼 쟤 나나나 어딨어 일단 찾지도 못하겠는데 이 배움 출구가 두개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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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우 오우 저거 1킬이야 저거 저거 한방이 죽어 오우 아 이게 전기톱이 한방이거든요 그니깜치나가 한방에 저스킬을 깜뻔했네 또 1등이야 진짜요 아 제가 한번 수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아요 저 술래 한번 했어요 아까전에 감사합니다 종소리 들리네 종소리 들리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어 저기있다 안녕 안녕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와 班 하고 구독 종소리 울려 어디 숨어 계시나 다들 으흠 열심히 팝콘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아우 소용해 다들 말이 없어 어디 있는 거야? 말을 하면 안 돼 지금 지금 다들 발전기 열심히 돌리고 계시나보네 말 없으니까 어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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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월 저기요 월 저깁니다요 월 저깁니다요 아싸 아 미친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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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s 먹어라 뭐야 너 안 걸려 있는데 어깨 위에 BSM기 여기 놓여있는데 이거 어갈고리? 엄살인데? 자 한번 놓쳤다가 다시 걸면은 피가 많이 자라있지요 살리지 말아야겠다 아 미치겠네 새끼용 한대 맞았으니까 아 제발 제발 좀만 더 기회를 한번만 더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자비를 자비를 으쌰 아이고 우리 귀여운 우리 물고기들이 아주 많네 알랄랄라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시나 안될텐데 말이야 어? 여기다 이 자식아 자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 걸리면은 아마 그대로 그냥 승천하시겠네 네 그대로 승천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구할 때 지금 정하자고 그렇다 조심하자 어디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이고 아 한명 또 찾아버렸네 어트 라이벌 어떻게 죽어야지 좋아 좋아 저게 좀 빠르다 다른거보다 더 빠른거 같은데 저사인가봐 음신이 풀리면 좀 빠른거 같아 음 순간적으로 되게 빠른데 슬쩍 슬쩍 이게 제가 스토리를 죽은 김에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게 무슨 제사같은거에요 제사 받치는 이게 무슨 제물로 받치는거에요 저 나무같은게 찌르거든 이제 피가 없어지면은 사람을 찔러서 그렇게 죽이는데 일단 그런거에요 제사? 제물로 받치... 제사라고 하나? 모르겠다 의식 의식이죠 의식 아이고 아이고 미끼가 제대로 물었구만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어 뭐야 아 이런 재기를 그냥 그렇게만 알고있어요 두 명 남으셨네 과연 과연 아아악 이거 진짜 못해 어떻게 말 지금 죽으세요 아 정신이 나가셨나 거기서 거기서 파밍을 은하 왜 이렇게 불러갔던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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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때 지금 뭔가 노리는게 있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이사람 아하하하 에이 어색 우리 뭐랄지, 뭐랄지 대충 알겠는데 저기 있네, 안녕 아이콘 맛있다 어디 자 걸지? 아직도 발전길 두개나 더 키야 되는데 이거 큰일나셨다 이거 언제다가 키나 이거 악냥이 팝콜을 얼씨 튀기세요 시집에 알바세요? 슬쩍 걸어주고 슬쩍 얍 좇다 팝콘 과연 그녀는 아...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막 시는 소리 들리는데? 팝킹에 authorities 능爱 啤시 ㄴㅇㄴ ㄱㄱ ruler 으하하핰ㅋㅋ 또 시장이야ㅋㅋ 악녀님, 있는데 있잖아요 아, 진짜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살살합시다! 그쪽 가시면은 이쪽 근처에 개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해요 흐흐흐흫 이렇게 하마치면은 바닥에 바닥에 구멍이 있어 이 보이시죠? 바닥에 구멍 굉장히 위험해요 저기 가면 떨어져도 다리가 다칠수도 있으니까 자 저건 악년이 만다치시도록 이야 네 아니에요 이야아아아ㅏㅏㅏㅏ'S button block 또 올 일이다 wiele but 좋았어 보úc 아 또 올일이고만 야 아 quantidade 점수 좀 볼까 만적 만족 넘는 사람이 없어? 만족 점점인데? 초대하겠습니다 미쳤다 근데 떨빙이 너무 잘한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님들은 이제 제 먹잇감이니까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먹잇감을 왜 못 드세요? 음식이 어디 감히 대화를 걸어? 바로 해야지 와 트리플 이러면 팍팍 터지는 각도 3배인데? 엄청 빠르다 오케이 이야 진짜 빠르다 뭐지? 무슨 살인마지? 무슨 살인마인지 모르겠어 오씨 뭐야 어딘지 모르겠어 으잉? 벌써? 도대체 뭐길래? 몰라 뭔지도 못봤어 나는 그냥 그냥 트래퍼인가? 헤헤헤헿헤헤헤헤 behö잉? 어 넘어졌어 아니 벌써? 뭐지? 에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한 마리 새가 벌써 딸기 아니야 의신 아니야 종소리 안 나잖아 한 번도 지금까지 종소리 한번도 안날려 없어 저 살려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동석이 언제가 있다니까? 뭐지? 아 은신 아니야 종소리 난다니까 땡땡소리가 한번도 안났잖아 흠 우리 다른 귀여운 새들이 또 어디갔지? 새를 사들어가자 짠 어유 음 어 뭐야 또 구했네? 어 뭐야 구했네 진짜? 어 시발 누가 맘대로 구하래 하하하하하하 아 종소리 안났어 한번도 안났어 쓰읍 트래퍼 같은데 전기소소리도 안났잖아 소리가 안난다는거는 종도 아니고 전기소소리도 아니라는 소리니까 그게 트래퍼라는 소리야 즉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지 아 이거 뭐야? 어? 내가 잘하고 있는게 맞아? 아니요 지금 네명 다 풀피해요 어 이상한데? 어? 지금 되고있는거 맞아? 왜 내 손에 계속 이게 있지? 하하하하 덧맞네 덧맞네 꼭 누르셔야죠 아 저게 된건가 이제? 아 저게 된건가 이제? 뭐야 저게 테러가 어딘데? 아 저거 안해박았고 제대로 하고 있는거 아니지? 어 아니야 위험한데 이거 하하 그니까 지금 설치 안되는거 같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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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설계에 걸려 늦었군요 아 루크님 100개 아 루크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개씩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올리오 살려주세요 예 안 되요 예 살려드릴게요 하하하하 저..저이게 어떻게 아는... 저기 근처에 가면 도시가 엄청 풍년일꺼야 네네네네네넵 일단 악년임을 꼴지로 만들어서 단판에 술래로 만들자 좋아 으 이상한데 이거 설치된거 맞아? 설치를 너무 못하시네 저 지금 연구중이에요 유튜브 시청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악 오케이 도망쳐 유튜브 시청감님 11개선으로 감사합니다 잠깐만 정신없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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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짓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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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쩌다 맞췄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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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잡기인데 왜 칼쓰냐고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놀아요 오셨구나 유행인데 키도 헷갈리 이거지? 발전기가 어딨더라? 여기 부셔놓고 좋아좋아 아 어 뭐야 벌써? 전원생존 갑시다 전원생존 벌써? 전원생존 갑시다 진짜? 뭐야 벌써 열렸어? 전원생존 세상에 말도안돼 이런 아이씨 아 몰라 몰라 좀 해야지 으흐흐흐흐흫 우리 갔소 아 이거 키가 헷갈려 키가 아니 자꾸 다른 뭐야 이거 왜 안되 어? 형 뒤에보세요 뒤에 지나갑니덩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키가 헷갈려 쇽 엥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 흐헤헤헤 아이 뭐야 이게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정신없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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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I'm alive 거기 서 이 친구야 거기 서라 그 흐헝 흐헝 난 살아있다 보러 존재한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좀 죽어야 돼 무슨이면 좀 죽여야 되지 알았어요? 아이 씨 안 맞아 왜케 아하핳 아하하핳 아 아정나 안맞네 히히히 아 뭐야 어흐 어흐 기분 나쁜 녀석 통질도 아닌데 후 어디갔지? Got you, 기다렁기셨구나 후후 어디갔어? 앙년이만 안계시네 여기다 있었어 x 2 오케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나, 하나 두 개씩 뭘 침착하게? 형 아까도 말했지만 문이ogo 하나가 아니에요 아 이거 뭐야 아 보는 쪽으로 나가? 창문에다가 도슬로라고요 황 도시없어 지금 이거 심지 소리 들린다 심장콩콩 야 한대 씩 맞고 나가자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세요 그러면 한대 씩 맞자 네 때려보세요 얍 때려보세요 얍 안맞냐 얍 뭐야 왜 안맞어 왜 이렇게 안맞냐 이거 뭐야 뭐야 안맞어 야야 아이고 잘해 한 명 한 명 살아있는데 어디야 아 어 나갔다 어 또 한 명 다 나갔어요? 다 나갔네 이러면 형이 꼴찌인데 형이 꼴찌인데 형이 꼴찌인데 한번 더 해야겠는데 점수? 형 7000점이야 우리 나 17000점이고 아 정말로 형 7000점 악녀님 악녀님이 안전적 그리고 여기서 리우파트지 말고 그냥 엔터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